안녕하세요 만옥입니다 여기는 그 유명한 아 해변 이름 까먹었네요 가서 찾아드릴께요 여기 위에는 타이루고 협곡에 이어지는 산이구요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짜잔 아주 아름다운 해변 있습니다 워낙 잘 알려진 곳일 거에요 저같은 경우는 일본인인데 저랑 동갑이에요 친구를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가지고 저 친구가 유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가 있었어요 원래 불법인데 저는 원래 외국인 오토바이 허용이 안되는 나라가 대만이기 때문에 못하는데 어떻게 저 친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권을 제시하고 저 친구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해서 타게 타고 같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네요 저 반대편에서 여기를 봤었는데 한번 더 가까이서 보니까 더 멋진 것 같아요 정말 멋있습니다